아우 미치겠네 정말 털어도 털어도 계속 나오네 매니저님 왜 그래요? 아 내 딴에는 선심 좀 쓰자 했다가 날벼락 아니다 소금벼락 맞았어 어머 누가요? 아까 낮에 옷 사러 온 그 젊은 기집애 있지 걔 엄마 어머 어머 왜요? 왜겠어 내가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이 난리잖아 진짜요? 웃긴다 화낼 사람이 누군데 내 말이 아주 그냥 무식하고 울상식한 여자라니까 아 저기 자기 엄마 집에 계셔? 네 근데 매니저님 저희 엄마요 갑자기 왜 관뒀어요? 엄마가 안 말 안 해? 말로는 아빠가 하지 말라고 비밀인데요 저희 부모님 화해했어요 조롱 끝이에요 그래? 그럼 재결합? 네 비밀이에요 응 그래 기집애 안 말 안 했나 보네 응 그래 한번 그 다음 탈퇴